1.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고 베도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떻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떠나다 하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의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거물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여자 청년이 미국 가기 전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기도를 해주고 성령을 받고 갔어요 주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계세요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냥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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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오늘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다 엄마 깨알 한 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깨알인데 그 깨알이 딱 부서지면 온 그 방을 이렇게 고소한 향기로 쫙 벗들이지 않나 엄마 우리 깨져야 돼 아멘 우리 부서져야 돼 오늘 다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자유예요 제가 우리 50일의 기적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한 게 이런 거였어요 몇 사람이란 뭐일까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보여 저도 그 고민했는데 주님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니랑 기도해라 니라도 기도해라 니라도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순을 센 것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은 난 사람이라도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 무릎 꿇기를 원하며 기도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나와 주님과 단둘이의 독백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깨알처럼 톡 깨지면 돼요 왜 밤에 기도하지 못할까요? 결국은 내 육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이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일주일 제가 고민했어요 야 나 이해한다니까 밤에 무슨 일 생기나 못할까 아무 일 없어 정말 저 같은 사람 찾는 이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별로 찾는 이가 없을 법한 사람들 다 물이 간 분들만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2014년 12월 1일 날 주님을 다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모든 삶의 초점을 이 50일의 기적 시작하면 온전히 다 들였어요 정말 외부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일기도 좀 부담스럽고 이 10기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슨 거야 어차피 드릴 몸 기쁘게 드리자 이거 있잖아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 어차피 드릴 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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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어차피 베린 몸 어차피 베린 몸 기쁘게 드리자 시작 여러분 우리 가난교회를 나오는 순간 베린 거야 아멘 그런 일은 봐보십시다 저 한 사람 희생해서 지금 15, 16, 17, 18 딱 4년 됐네 4년 됐는데 지금 한 사람은 뭐였습니까 오전에도 한 200여 명 세지는 않았어요 영상까지 하면 한 250, 300이 되는데 뭐였죠 지금 여기는 더 많죠 또 영상까지 그러면 이게 이 미랄 하나가 다 깨지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유가 주어지잖아 어제 우리 성가제 했잖아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너무 너무 나는 우리 성도가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거야 자기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대 성가제만 하고 싸운데 잘했나 못했나 자랑하니 뭐하니 뭐하니 막 싸운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화목하게 하더래 너무 행복했대 그게 무슨 힘인 줄 아십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50일의 기적 그런데 놀라운 것은 50일의 기적을 하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또 모든 사실이 끊어지는 거야 아멘 우리는 사람에게 묶여 있어요 물질에 묶여 있어요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그거 내가 못 끊어내요 절대로 못 끊어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운명이 바뀌어요 인생이 완전... 여러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위대한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 쓸쓸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 정말로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은 우리 집구 속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집구 속에 이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둘까? 다 뜯어 고치지 아멘 합시다 저주 씨를 몰아내버리지 아이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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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어 다 살려놔 아멘 왜냐?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죽은 자 살아나는 거야 방황이 어디 있어? 방황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길인데 근데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쓸쓸하고 방황하고 두렵고 자유치 못하고 그건 뭐냐면 의식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성경 지식이 믿음으로 착각한 거야 그건 작아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이번에는 확실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만난 분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1만 분의 1 10만 분의 1만 알았을 뿐이야 그래서 주님의 암에 대한 갈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착각할 것 처럼 나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미 축복이요 주님을 알미 자유요 주님을 알미 기적이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그냥 철치 멤버로 교회만 다녀셨지 주님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서울에 와서 한겨울 밤 삼각산을 올라갔어요 한 1500m 정도 잠깐 올라가서 큰 바위 끝자락에 낭떠리지 위에 꼭대기에 낭떠리지 끝자락에 갔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밖에 몰랐고 율법으로 가득 찬 고신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의를 성소해 빠져본 적이 없어 누구처럼 주일날 여행 가서 무슨 질의를 잡고 걸어본 적도 없고 주일날 사먹어본 적도 없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사람은 불교에 훈률받고 불교에 돈 받치고 불교에도 다 사람 모이고 천주교도 모이는 거야 사람을 훈르시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면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안 만나고도 교회 다닐 수 있다니까 성경 짤짤다니서 성경 백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성경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려가 도둑놈이 강도가 아니었다니까 성경 박사들이었어 성경 박사들 바리세인들 말이야 사는계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고 교회 지도자들이었어 예수님이 언제 죄인들을 보고 욕한 적이 있어 그런데 그들을 보고 주님이 욕했어 뭐냐면 알미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인격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이제 끝장나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내 인생을 바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할 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보여달라고 내 몸을 바치지 내 인생을 바치지 않느냐고 내가 뒤로 돌아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끝장에 서가지고 한 천메 정도 떨어지는 당 떨어지고 끝장에 앉아가지고 주님 나 떨어질 테니까 받아달라고 살아계신 분 나를 받아달라고 물어봅시다 띄어내렸겠어요 안 띄어내렸겠어요 띄어내릴 용기가 없어서 못 띄어내렸어 왜냐하면 할을 안 받아주실 것 같아 이 놈의 새끼 뒤지라 이럴 것 같아 내가 띄어내렸다면 할을 받아주실 수도 있겠겠지 나는 띄어내릴 용기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신학교도라도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목회를 딱 해보니까 근심이 염려가 오늘 어떤 집사님도 고백하더라 내가 제가 너무 물질에 사슬에 묶여 살았다고 주님이 그거 풀어주셨다고 저를 목회하면서 돈 걱정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믿음을 부르짖는 목사가 동극적으로 가장 살았다는 사실 무슨 일만 조금 퇴지면 가슴이 철렁하고 말이야 이게 뭐냐면 성경 지식은 있어도 돼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돼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목사님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하니까 무슨 이야기하면서 주의 성령의 능률을 복회하면 고생할 일이 없다 이랬더니 나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참 결정하면서 고생하는 목사님들은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 내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 화를 내서 처음으로 화를 내서 말같은 당신이 교수는 교수답게 놀으라고 그랬어 당신같이 가르치면 딱 거지 목사 만든다 내가 확 쏘아버렸어요 얼굴이 확 이어지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교수하는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철학이 돼 버려요 내가 물어봤어요 산골짜기 700개에서도 능력 나타나면 사람 모이기 시작한다 병 고쳐줘 봐라 기준 조촌 대줘 봐라 능력이 나타나면 왜 사람이 안 보이겠어 아멘 합시다 그들을 무엇으로 복회하느냐 예수의 능력으로 하지 않느냐고 지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야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이야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 바울이 그 지식 많은 바울이 왜 성도들 앞에 나와서 설교할 때 두려워하고 떨었느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근하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혹시 능력 없는 말씀을 전하여 지식만 전수시켜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할까 봐 난 그거 두렵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 없는 말씀을 주고만 씁니다 없는 안전한 것보다 못한 거야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현실의 종교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목사가 장애부터 바꿔야 돼 장애부터 복을 받고 장애부터 능력 받고 깨지면 된다니까 다 깨지면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생각해도 50일이 기장 1년에 5번 할 수 있어? 안 되네 1년에 5번 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능력 안 나타나겠어 여러분 여러분 알잖아요 1기보다 2기가 세고 2기보다 3기가 세고 점점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 10기가 가니까 이제는 그냥 평탄께 가잖아 나 1기는 전쟁 치러웠어요 그러면 마귀 쉐키들처럼 때문에 말이야 얼마나 버튼 게 수호시 하면 안 할래? 어쩌다가 수호시가 왔냐? 아이고 집구석을 수호하고 있지 이제 오늘 50일이 기장 끝난 거야 이제 자 이제 성공한 거야 수호시가 이제 집을 수호하지 않고 교회를 사수하는 역사가 이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짓으세요 내가 은근히 수호시를 좋아하는가 봐 왜냐면 수호하면 내가 참 건드리거든 그런다고 해서 또 건드리다고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너무 착각하지 마셔 정말 슬펐어요 막 목사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그 책임의식 때문에 주일날 목이 터지라고 외쳐 막 외쳤어 외쳤는데 주일날 딱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불을 끄고 집에 돌아가면 살살한 거예요 너무 살살했어요 마치 광대 같았어요 여러분 이 기분 이 마음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 광대 같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있잖아 성령 못 받은 목사에게도 언제나 바다에는 눈물 고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눈물 고기가 있어 눈물 고기가 그물이 걸리는 거야 죽은 목사한테도 성도는 있어 많지는 않아 이 목에 불질할 만큼은 나와 있어 그게 지금 차라리 눈물 고기가 다 뒤져버려야 기도로 다 할 텐데 이게 목사들이 조금 밥을 먹고 사니까 거기에 안위를 하는 거야 저는요 주님을 못 만나고 신학교 갔어요 약간의 은혜는 입었지 약간의 감동은 받았죠 주님을 만나면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이 여러분 대신 살아주시는 거야 때문에 가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가난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철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돈 벌어서 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거 안 써요 주님은 뭘 써요? 내 믿음을 쓰는 거예요 굴복되어진 믿음 말이에요 기독교는 수도 종교가 아니다잖아 내가 신을 찾아가거나 내가 아름다움과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개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나에게 리빌드해 주신 것 하나님 내게 개시의 여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절대 철학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무슨 종교? 박아 놓으세요 기독교는 철학의 종교가 아니고 만남의 종교다 시작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머리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만남은 머리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가슴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 가슴을 울리는 만남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데 내가 미국 가서 머리 꽃다른 여인 이야기했어 머리 꽃다른 여인은 미친 여인이라 이 말이지 꽃다른 여인 꽃다른 여인과 꽃꽂은 여인 예수님에 미쳐버린 거야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한 달에 한두 번 밖에 안 왔어 왔나무 없고 안 왔나무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평일이었어요 우리가 평일에도 밤 8시 예배인데 8시도 한 10분 전이었어요 막 뛰어오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뛰어와요? 불렀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너무 이 자리에 빨리 오고 싶어서 뛰어온다는 거야 차 세워놓고 이건 예수의 꽃꽂은 사람이야 행복해요 행복해요 만나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부럽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주님 만나니까 주님 안 계실 때는 뭘 하나 잡으려고 하면 뭘 하나 이러려고 하면 피누물을 흘려도 될 듯이 말뚱한데 주님 딱 만나니까 저절로 오더라 물질도 저절로 오고 피로한 게 저절로 오고 사람이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이러면 안 돼 도는 사람이 지가 찾아와서 나를 좀 써달라고 해야 돼 물질이 굴려들어 주님 You are my master 이렇게 딱 돼야 돼 아 내 톤이 딱 닿아져 내가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이게 예수 만난 자의 은혜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예수 만난 자들이 세상에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 강의가 많으면 세상이 다 안 들어 향할 것이라는 거지 안 한 게 뭐 있어 못 한 게 뭐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 없이 세상 나가니까 사람한테 빚을 대고 비비되고 굽실거리고 비참해지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만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나 어떻게 주님 만나지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제가 이 50일의 기적을 시작할 때도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고 저 경험으로 보면 목사님들에게 50일의 기적을 하시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난 못한다고 뒤로 나잡아주셨어요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그러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들도 그런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야 아니야 진짜라니까 내가 인정한다니까 성격 더러운 목사만 나가지고 걸려들어가지고 근데 도망갈 수도 없고 걸려든 건 아니고 옆에 분 보도록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니야 50일 동안 50일의 기적을 나오리라고 마음을 처음에 성령이 탁 임하면 이 날만 기다려지지만 어디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더냐 이 말이지 나 살고 싶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 기적을 만나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미랄이 탁 게자시의 한 알이 탁 썩어져 죽으면 큰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 한 사람 주 앞에 딱 무릎 꿀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거 다 살려버려 그리고 어디서 오는지 모를 축복이 막 눈덩이처럼 쌓인다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삶도 커지고 영향력도 커진다니까 다 부시라니까 저는 성도에 처음 개최가 왔을 때 나는 내가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전혀 장담하지 못한 현실이었어요 너무 쓸쓸하고 너무 낙심되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답이 기도입니다 답이 기도라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믿는데 무슨 기도가 뭐가 행복하겠어 나는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기도의 쓸쓸함 기도의 슬픔 기도의 적막감을 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 그런 세월들을 너무나 많이 보냈기 받기 때문에 난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게 믿으신다면 뭘 걱정이야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언제 베드로가 근무를 깊고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성실히 충실히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성실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이렇게 너무 노는 것 좋아하고 비실거리고 이러면 안 돼 내게 주어진 일은 확실하게 성실하게 맡은 자에 다할 것 충성할 줄 아는 사람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충성을 하세요 성경은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야 돼요 공장에서 일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장사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저희 집에 땅이 좀 시골에 땅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요즘은 그게 없어요 머슴이라는 게 있었어요 머슴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머슴이 있는데 예전 그건 있는데 내가 주인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이게 머슴들이 내가 어릴 때도 머슴들이 일하다가 일하다가 막 놀고 있어 눈만 없으면 머슴은 그래서 머슴인 거야 주인의 눈만 없으면 놀아요 무조건 그런데 어릴 적에 이렇게 하다가 제가 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막 일하는 척해 또 눈 때문에 일 안 해 그 꼴이 보기 싫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머슴처럼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들처럼 일하기를 원합니다 중성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심에 관하여 주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건 중성이라고 하셨어요 약속을 끊어내고 텔레비전 끊어내고 백가는 거 끊어내고 잡담하는 거 끊어내고 싸우는 거 끊어내고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이곳에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나한테 감사해야 돼 왜냐? 살 빼주니까 그렇게 힘든 살도 빼주잖아 감질러 빼고 굶겨서 빼고 전혀 못 잡수시고 오시면 얼마나 많겠어 자동 금식이지 어떤 분은 어제는 우리가 예배하도 많이 하루 종일 굶었대 왜 좀 먹고 하지? 그래서 먹을 시간을 놓쳤다는 거야 하루 종일 굶었다는 거야 그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람을 날씬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약보다 귀하니? 그런데 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런데 주님이 이런 거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갈망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충성했다는 거야 이 자리에서 주님을 못 만나실 분 한 분도 없어요 혹시 한 두 분 정도 뭐 이게 진짜인가 까장가 까장가 뭐 사탕인가 알아보려고 의문숨을 품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바쁜 바보 같은 짓이야 저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만하세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세요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때 한 분이 이러더라고 저는 이렇게 힘을 가하지 않잖아요 그냥 살랑 갖다 대기만 하잖아 그런데 이분 한 분이 가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건 내가 부러졌지 그리고 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하고 안 갖고 기다릴 때 내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잠시 잠시 뵙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성령 체험했는데 그 분 입신 나는 입신 그런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해 다 입신했는데 자기만 혼자 앉아있더래 그래서 내가 내가 처음은 안 된다고 한 2, 3일 가서 마음을 문을 확 열면 된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하네 너네도 하더라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안 될 만도 하더라고 안 될 만도 해 여러분 내가 이 말만 할게 성령 받으면 주님 만나면 갑자기 내 자존감이 너무 커져요 너무 행복해지고 당당해져서 나를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자랑할 이유도 없고 잘난 채 할 이유도 없고 이미 내 안에 그 내적인 만족감이 확 들어와버리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꼬리 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다 가졌다 이게 이해되거나 섭득되는 게 아니고 그냥 느껴져 버리는 거야 왜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미 너무 부유해진 거야 마음이 부유해져서 너무너무 당당한 거지 아멘 오늘 첫날부터 주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가문이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배움이 많거나 사회에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어가 아니고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애를 찾아온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셨는데 주님 찾아오셨으면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다 만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은 백배로 백배 이상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어버려요 아시겠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담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냐면 너 나 따라오라고 너 나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 만들어 줄게 생선잡이가 사람잡이가 된 거야 백정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생선을 잡아먹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어디 있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보다 위대한 직업이 어디 있으며 그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정말 없다니까 주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갑자기 고귀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없는 곳에서 나 뭐 먹고 살고 뭐하고 살고 이거 고민할 거 없어요 주님 만나면 다 답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내가 은혜가 다 떨어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맴말라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사업하려고 까불지 마 깡그리 망합니다 주님의 소원은 뭐냐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딱 찾아오시는 두 가지입니다 콜링이에요 콜링은 콜링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구원해 준다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나부터 구원 받는 거야 그 구원을 주고 천국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주님 만나면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확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진다니까 달라지니까 경제가 풀리고 문제가 풀리고 어디 가라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부르심의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로는 야 너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마 그 아무라도 하는 일 너는 하지 마 내가 너 고기나 잡아서 베드로가 결혼했는지 베드로가 고배를 했어요 결혼했지 장모가 있었다니까 베드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 여러분 이러면 봐봐요 어부의 아내들이 하는 일이 시골이 그 당시도 여름 얼마 전에 갈릴리 바다 갔잖아 그럼 거기서 무슨 큰 고기가 나오겠어 뭐 좀 이 정도 되겠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그런데 이러면 아침마다 고기 잡아오면 밤에 새벽에 다 나가서 그 물 땡기가지고 고기 잡아오면 베드로의 아내가 뭐 하겠어 대야에다가 고기 사이소 고기 사이소 하고 다니잖아 이 집 저 집 그게 무슨 뭐가 재밌겠어 소원이 있다면 내 남편 고기라도 많이 잡아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못 잡았네 태풍이 불어서 못 잡았네 오늘도 고기 물때가 안 좋네 이러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딱 만나니까 고기 사이소 하는 아줌마가 사모님으로 바뀌었어 맞아 틀려 내가 영탄 장수면 채영준은 영탄 장수랑 사모님은 어디 있어 멋었듯인지 알겠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인생이 고기 잡이했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목사님이 됐어 그리고 베드로의 신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한 세대가 이전 세대가 이후 세대를 기획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만 천주교에서는 제1차 교황님으로 오셔 아시겠어요 뭐냐면 하늘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야 베드로가 믿음에 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수지구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로 가도 교회의 머리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는 잘못된 짐은 그들이 이야기고 우리도 베드로를 존경하잖아 물어봅시다 베드로 봤어요? 베드로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니까 그 두 번째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 초대고 두 번째로 부르는 콜포 미션하는 사명으로 부름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낳는 어부되라 이런 거야 잘 들으세요 주님 만나면 사명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주님 만나면 사명이 생깁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다시 한 번 시작 사람이 이름이 좋아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프로페셔널 하는 What's your profession 이라 하잖아 그 프로페셔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위도 달라지고 품격도 달라지고 여러분 인컴도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딱 주면 그 사명이 여러분을 고귀하게 만드는 거야 목사님들도 사명을 딱 버려버리면 아저씨야 아시겠어요? 사명을 딱 붙들고 사면 그 사명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야 그 사명을 위하여 죽어버려야지 여러분 목사님들도 맨날 놀러 다니고 낚시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는 목사님들은요 존경 못 받아 사명감에 딱 붙들리는 사람은요 존경받는다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사명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주여 나에게 사명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이 일만 하라는 게 아니고 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다 주신다니까 아멘 합시다 지금 저도 홀몸으로 성도 올라왔잖아 사명감 다 안하고 교회도 주시고 성도도 주시고 점점 더 지격이 넓혀지잖아요 아멘 합시다 사명감 가지고 사명이 위대해진다니까 사명을 불태우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출근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올래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오늘 우리 돈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세요 주님 따라가면 돈 어마어마하게 와 온다니까 사명에는 따라가는 게 있어요 다 그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같이 따라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응답했어요 따라갔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할게 따라오려면 하니까 베드로가 아 그 문을 깊고 있다가 예수님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을 어디다 쓰려고요 하지 않았어 나 지금 고기잡이에 가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 지금 떼끈이 떼끈이 사야 되는데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 그 물과 아버지와 그 물을 버려두고 따라다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따라하면서 믿음은 결단이다 믿음은 결단이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결단이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결단이다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머뭇거리고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열심히 할까 말까 여러분 기회 가세요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결단은 나 내년부터 할게 내년 안 와 그리고 내년 가도 딴색는 안 들어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결단은 now예요 now not tomorrow 내가 아니고 now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예요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확실히 주님을 만날 거라고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배 딱 버려버리잖아 이게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살고 이제는 뭐하고 이건 안 돼 저는 목회하다가 제가 망가지게 되고 목회의 기력을 상실했던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렇게 교회가 교인이 그렇게 많지 한 7,80명 있을 때 이렇게 청년 하나가 아주 성실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을 다 보고 그래서 신학교 가라고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는데 1년이 가도 지나가 2년이 가도 안 가고 3년이 지나가도 안 가는 거야 나이는 뭐 가는데 너 왜 안 갔냐고 그랬더니 제가 장남이라서 우리 어머니 살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고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이 논리였어요 여러분 주님 부르면 오늘 아버지와 그 문을 버려두고 가는 거야 이거는 무책임이 아니고 내가 사명 감당하면 내 뒷처리는 하나님의 주십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이거 내가 많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내가 순종하면 뒷처리는 하나님의 주신다니까 아멘합시다 나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 목회껏 만들려고 그랬어요 기력을 잃어버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제 마음에 주님이 위기감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들이 신학교 가려고 하는 놈이 예배만 시간만 되면 콕콕하고 졸고 있는 거야 여러분 졸 것도 이것도 콕콕하다가 정신을 채는 건 괜찮지만 이게 이렇게 샀는 거 열불 난다니까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야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렇게 좋냐 그래서 그랬더니 이슬직구를 하는데 자기가 돈을 벌려고 낮에는 직장 가고 밤에는 우유 배달했다는 거야 그래서 잠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2시간, 3시간 밖에 못 잔다는 거야 그 돈 벌려고 돈에 미쳐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효자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을 믿어라 부모 하나님께 맡겨놔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정말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임시키니 정신판 안 찾으려 이랬게 했는데 그러니까 네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놈이 내 앞에는 내 해놓고 뒤로 오는 이놈의 새끼가 밤에 알바를 한 거야 우유 배달을 했는데 그날 밤 비가 오는 수요일 밤이었어요 비가 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새벽 3시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확한 시간에 내가 계산을 못하겠어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한테 연락을 하면 살릴 텐데 이놈이 나한테 내 몰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전화도 못한 거야 일곱 시쯤에서 그 동생이 전화라고 하는데 묵사님 우리 형이 지금 고통사고 나가지고 좀 이상하다는 거야 교통사고 나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이놈이 그런데도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돌아다녔대 이렇게 아 나 괜찮습니다 이런 식이었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안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내가 가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이미 죽어 있어요 나는 그 비통한 죽음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요 나는 그때 큰 깨달음 하나 있었어요 주님 부르실 때 빨리 가라 갈등하지 마라 아멘 돈도 못 들고 원암만 남기고 슬픔만 남기고 떠나가버렸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 생명도 주님 주신 건데 내 건강도 주님 주신 건데 주님 쓰시라고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내 자식 책임지고 내가 내 가정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생각이지만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거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께 맡기면 훨씬 더 잘 살게 돼 있고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라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야 돈 문제 가정 문제 가정 문제 다 믿기라 이 말입니다 훨씬 더 축복이 온다니까 나는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걸 다 믿기는 거야 베드로가 주님 따랐어요 검을 버린 거야 팔려고도 하지 않으면 딱 버린 거야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오늘부터 목사님 나 좀 정리해두고 빚 좀 갚고 빚 갚을 일이 없어 못 갚아 안 갚아져 안 된다니까 믿음이란 뭐냐 설령 내가 겨울하고 나태하고 잘못하고 죄져서 저지른 일까지도 주님께 맡기면 믿음이란 말이야 아멘 베드로 전서 5장 7절 캐스트 올 요 엔자이어티 캐스트 아웃 올 요 엔자이어티 이 말 너의 모든 근심을 던져버리라는 거야 주님께 던져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저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고 말할 만큼 이유 있는 분도 없어 그냥 따라가세요 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딱 결단을 베드로를 왜 불렀을까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지금까지 우리 종교인으로 살았다면 이제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탁 나가는 거야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가정도 복을 받았고 베드로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수세기가 지나서도 지금 우리의 입에서 베드로가 이름이 차 오르락 내리고 얼마나 큰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주님 만남에 있어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버리세요 아멘 탁 버리세요 여러분에게는 뭔지 모르겠어요 각자 다를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날 보러 탁 끊어내버리세요 위대한 결단 나 주님 만난다 아멘 주님 만난다 부ák 주님 만남